아까 왔던 건 우리가 잘 모르고 여기 주차장이 여기로 충분한데? 어, 입구가 예술이다, 진짜 주차장 여기야 엄마가 또 찍어? 이거 보러 왔잖아, 사실 입구부터가 좀 틀렸어, 아까 아까 입구부터가 좀 틀렸어 이상했어,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제대로 왔다 이것만 찍어도 괜찮겠다 여기서 저 바다 가까이 보면 여기 온다 여기 올라오고 고생을 했는데 아까 다른 집이었으면 좋겠다, 개인 집 두 명들 찍으면 완전히 개인 집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랑 군이 운영하는 거 두 개와 비교되겠네 음 음 여기에.. 여긴 뇌 진짜 뇌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으면 우리 오이지 먹게 추운, 추운이야 응, 진짜 뇌 여기 왔어 여기 왔으면 우리 오지 먹게 감사합니다.